미국만 혼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GDP상승률 그런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1%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어떤 혁신, 이 바람을 제대로 미국이 맞으면서 그 순풍에 돛을 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미국 회사잖아요. 물론 대표는 대만 분이지만 회사는 미국 회사니까 또 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진짜 비트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일단 퍼센티지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사실은 비트코인이 원래 기간별로 자르면 수익률 자체는 가장 높았었는데 엔비디아가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죠. 뒤집은 정도가 아닌 거. 만 몇 퍼센트가 올랐죠? 사실 엔비디아도 순위 보세요. 전체 자산 시가총액 순위에서 5위입니다. 10위권에서도 보이지도 않았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당 700달러가 넘어요. 주당 700달러 넘고 이제 2조 달러가, 전체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었을 겁니다. 불과 작년 초에 제 기업에 200몇 달러였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아무튼 200몇 달러였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사우디아람코, 사우디의 국영 원유 회사를 납지를 것 같죠. 애플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애플도 2조 8천억 달러니까 조금만 더 오르면, 8천억 달러만 더 오르면 이제 천비디아 얘기 나오잖아요. 천비디아 얘기 나오죠. 천비디아 얘기 나와서, 천비디아 되면 애플을 앞드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 순위권에 테슬라가 있지도 않아요. 테슬라가 없어졌네요. 없어졌네.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이 보통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 주식으로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게 많아서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 많죠. 그렇죠. 지금 사실 위험자산 해칭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좀 다행이지 않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나 사우디아람코 정도 빼면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미국의 매그니프산트 7 주식이잖아요. 버크셔 해소웨이 빼면. 아람코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랑 같이 해서 원유정제 채굴 회사를 지은 게 사우디아람코가 사우디 국영으로 간 거고 이것도 미국 자본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전부 다 저 회사들의 공통점은 AI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시가총액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간 것도 AI, 오픈 AI에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고 애플, 뭐 AI랑 상관없긴 하지만 원래 1위였잖아요,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애플이 2등, 그러니까 골드 빼고 2등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애플은 어떻게든 연관성을 앞으로 만들 겁니다. 비전 프로 굉장히 재밌게 방송하셨는데. 좀 있으면 방송되고요.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AI랑 결부지어서 아마 앱스토어에 AI 관련된 앱들이 많이 올라갈 거로서 예상이 되거든요. 애플 앱스토어에. 비전 프로 전용 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죠. 아마존, 아마존 앱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 혜택 다 보고 있죠. 메타가 중요한데, 아, 구글. 구글도 뭐 재미나이라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뉴스가 매일 두 개씩은 나오는 회사가 구글, 엔비디아 두 개가 뭡니까? 정말 신규로는 그 정도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맞아요. 메타도 이제 AI를, 뭐죠? 언어모델을 오픈소스로 한다 해가지고 메타가 또 페이스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성이 높게 보여가지고 실적 발표하자마자 껑충 가격이 30% 넘게 뛰었죠. 그날.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은 밑으로 지금 구이로 싹 들어갔는데 요게 아까 오후 한 5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업데이트가 된 게. 그러니까 우량자산이라고 하는 걸 이 11개의 회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에 투자해야 되나? 비트코인, 은, 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치 저장 수단. 한 번도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다른 모든 재화 서비스, 자산 뭐 이런 거 대비해서 가격이 아웃퍼폼할 그런 가치 저장 수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사우디아람코는 이제 원유니까 저거죠. 유틸리티죠. 유틸리티. 유틸리티죠. 전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산업이 운영되면서 원유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AI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터넷 초창기처럼 AI의 초창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보고 저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 7개의 회사들이 지수를 나스닥 S&P500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계 자금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나머지 30개의 통화보다 훨씬 아웃퍼폼하는데 그 달러를 심지어 더 아웃퍼폼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똑같은 돈의 카테고리로 본다면 달러와 비트코인을. 이 화면 자체도 이제 전세계 모든 자산의 시가총액 순위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표현하시기를 디지털 골드다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 중에 회사도 아니고 엔티티도 아닌데 이게 이 자산의 축에 한해서 지금 들어가서 9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좀 있으면 은도 제끼겠네요. 은도 제끼일 것 같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28 트릴리언 달러고 비트코인이 1.23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네. 이제 은은 뭐 쉽게 역전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지 뭐라 그럴까. 구글을 만약에 앞지른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네. 근데 구글도 사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생각보다 걸리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물론 알파벳이 그렇게 쉽게 주가가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1.91% 빠진 건데 제미나이가 무슨 오류를 만들어서 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CEO가 나와서 직접 이제 CEO가 직접 이거는 용납을 하지 못하고 뭐 수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장이 좀 기대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구글을 근데 또 알파벳에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저점 매수 왜냐하면 최근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이 양대축이 상당히 AI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뭐 알파벳 구글이 열심히 제미나이니 원래 바디였던 걸 바꾸니 했는데 그게 딱히 효과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근데 뭐 아직까지도 크롬 구글 서치 엔진은 여전히 구글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구글 광고 쓰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카테고리가 지금 다 구글의 어떤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데 이거 가격 빠지면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투자자들 그렇군요 사실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AI 얘기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구글이 차세대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쌍벽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구글은 이미 AI를 적용할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심지어 자율주행차도 개발할 줄 아는 회사고 제일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OS를 갖고 있다는 거 여기다가 재미나이의 몇 버전을 탑재해서 구글의 AI로 모두 퉁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면 그냥 재미나이 AI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사실 다른 게 손에 가겠습니까? 손 안에 있는 AI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거는 미국장 얘기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외신에는 몇몇 있더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버크셔 해소웨이를 이제 상당수 재끼고 숫자부터 달라요 이제 버크셔 해소웨이는 892밀리언 달러고 비트코인은 1.23트릴리언이 됐으니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러네요 세상이 바뀐 느낌을 확 주고 있다 그럼 테슬라는 어디 갔냐 테슬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좀 힘든 회사일 수밖에 없죠 자동차라는 걸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나중에 이제 금전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고 다시 좀 돈이 풀려가지고 경기가 돈의 값이 싸지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그래서 빌리는 것도 쉬워지고 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야 차 하나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좀 나머지 AI 주식들보다는 언더 퍼포먼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AI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금리가 비싸다 그래서 높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볼까? 하지 말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건 완전 다른 거니까 그것도 초창기고 그렇죠 지금 오픈 AI 20불이면 채 GPT 쓸 수 있죠? 25불 25불 사정권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 ETF의 이제 완연한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세를 탔다라고 우리가 일단 해석을 해요 뭐 아까 레버리지 투자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ETF가 그레이스케일에 빠지는 거를 줄이고 유입이 되고 그리고 아이비트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엄청 승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것은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비트의 블랙락은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온다 그래요 주로 그리고 피델리티는 장내에서 거래를 해서 사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델리티가 가격의 영향을 지금 이제 현물 가격으로는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ETF가 지금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많은 기사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럼 ETF에 이렇게 가격을 의존해도 되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탈중앙성 개나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탈중앙성이 중요하다고 SEC랑 모든 코인들이 소송을 할 때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돼 있으며 외부 세력의 조작과 시세 조종에 특히 비트코인은 대응할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ETF를 승인해놓으니까 그게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ETF는 그냥 단지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채널이 생긴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단언콘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TF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 앱을 깔아서 이거를 인증을 한 다음에 인터넷 은행 계좌를 붙이고 출금할 때는 이렇게 지갑 주소 발급받아서 어디로 출금하고 이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분들 여기 리차드님이 엄마 설득해서 비자금으로 비트 사드렸는데 수익이 62%라고 이런 게 효자거든요 엄마를 설득하실 정도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엄청 턴 거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못 사니까 사실 사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바로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니까요 ETF가 생기면서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미국장 좋아하고 우리나라 같이 곧버스 임버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또 ETF로 투자하는 게 낫지 그냥 M1 이상한 데 가서 사는 것보다 아니 우리 상반기에 미국 국채 인버스의 최다 투자자가 코리안들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코리안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역대 모든 ETF 중에 무려 유입 규모가 11등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ETF 코리아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에서 ETF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ETF 비트코인 말고 전체 ETF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위 매겨보면 미래의 세 자산운용계 한 10인가 11위에 있어요 물론 격차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ETF 선진국이고 자산운용사들도 ETF를 통해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스파이 QQQ 이런 거 갖고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폴보다 ETF를 통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ETF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비트코인 ETF도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걸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생각보다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규제해서 잘 만들게 하는 데 또 도가 텄다면서요 맞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맞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기발한 방법으로 구조화 상품이나 파생상품 만들어서 그걸로 빨리 진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증권사에 제도 안에서 제도 안에서 스타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물론 다른 선진국에도 많겠지만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보다 파생팀 출신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분 채권 파생이 많은 게 그분들이 시장을 많이 알고 또 훨씬 더 인사이트가 깊으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야 워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상품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연 8% 이상의 무위험 수익 굉장히 저위험 수익을 벌어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ETF도 현물 ETF 빨리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파생된 파생 상품도 빨리 나오게 해서 그런 규제된 장안에서 거래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해외로 해외 거래소 이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ETF 미국 ETF 이런 걸로 거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자금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 이런 게 분명히 좋은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얘기가 샜는데 탈중앙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크립토코리아 하고 있는 그러네요 크립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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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화이팅 비트코인 ETF는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어렸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원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도 삼권분립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홀더가 있고요 채굴자가 있고 노드가 있습니다 그 세 주체가 적절한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면서 비트코인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구조고 이게 아무런 주인이나 아무런 통치자나 그런 사람이 없어도 잘 불러가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 개념 개인화 맞춤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겁니다 결국 ETF도 누군가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샀으니까 저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산운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겠죠 근데 가격 내려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막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들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융 어떤 산업에 비트코인이 그 예전보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결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세가 오르는데 ETF 유입 덕분에 오르긴 하지만 결국엔 오르는 장만 ETF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하락장을 아직 ETF는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럼 얘네가 하락장에서 어떤 무빙을 할지 진짜 자산운용사들이 매수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내답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될 때 더 확실해지겠다 그런 건 있죠 그래서 금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금도 금현물 가격을 오히려 선물 시장이 리드한다가 정설이에요 금현물은 사실 어떻게 거래되고 어떤 가격이 거래되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ETF나 선물같이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해서 금이 거래되는 게 사실 금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페이퍼 골드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의견은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 걱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현물조차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금보다 말씀드리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파생 상품 ETF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이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과 맞춰져서 밸런스를 이루지 이 가격이 현물 가격을 잡아먹어서 누군가가 ETF 시장을 조종하거나 선물 시장을 조종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움직이고 이건 굉장히 어렵다 금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선물 상품 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물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가 있어야 상품을 만드는 건데 이게 거꾸로 역치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시장 여동 칠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됐지 않을까 그래도 ETF 저는 비트코인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ETF는 그래도 무지성으로 너무 들어오는 걸 환호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저는 무지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환호를 거기다가 또 하잖아 그러니까요 들어와주면 고맙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구글 트렌드하면 비트코인 정말 쳐보십시오 그래서 기간을 다르게 해서 12개월 5년 최장 최장이 아마 20년일 건데 그 세 가지 차트를 놓고 비트코인과 AI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AI 검색해서 컴페어 누르고 비트코인 검색하면 이제 두 키워드가 1년 차트 5년 차트 20년 차트로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AI, 피피셜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기다가요 오른쪽으로 확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이 차트는 가격 차트 아니고요 구글 트렌드 트렌드 그러니까 검색어 차트에요 검색어 차트 맞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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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0년 차트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AI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큰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별로 관심 못 받다가 어떤 인계점이 지나면 후악 관심 받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 이후로 안 꺾여요 20년 차트로 보면 쫙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게 안 온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스테디하지 않다 스테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는데 오로지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확 트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트렌드가 똑같으니까 네 트렌드 슉 올라갔다가 가격 떨어지면 슉 떨어지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투기성 자산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진짜 롱텀 홀더들은 얼마 없어요 사실 지금도 숫자가 아주 적을 거예요 ETF를 통해 지금 들어오는 저 인플로 6억불 하루에 저거 다 투기 자금입니다 그렇죠 가격 상승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젠가 빠질 거고 아니 뭐 일단은 주식시장에 있는 상품이니 당연한 것이고 이걸로 뭐 가치를 제거해서 내가 비트맥시처럼 하려고 ETF를 사지 않겠지 그렇죠 자기 지갑에 넣겠지 그거는 아마 반감기를 가장 1차적으로는 반감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감기가 4월 19일 뭐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때까지 얼마나 오를지를 약간 분석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투기성 자금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올해 연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올해 중에 그때 위험 자산들이 확 오르지 않을까 하고 미리 들어오는 자금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재 들어오고 있는 ETF를 통해 들어오는 거든 뭐든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옵니다 한 번은 옵니다 그래서 좀 글쎄요 저는 플레이를 하는 건 싫어하는데 과열됐다고 지금 어느 정도 과열된 양상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한 번 조정이 오면은 그때 추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오긴 올 텐데 사실 타이밍을 잰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패턴으로 보았을 때 반감기 직전에 조정이 좀 오고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1년 반 정도를 거쳐서 오름세의 차트를 보여준다 근데 그거는 진짜 과거잖아 지금 닥치는 모름인 거잖아요 그리고 반감기 직전에 조정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3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9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정은 대체 언제 오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써놨지만 비트코인 너무 오르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이 멘트를 물론 전문 투자 분석가는 아니시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 지금 9천만 원 찍고 마스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뉴스에 나오면 파라지 정석인데 이거를 추매를 해요 왜냐면 반감기도 온다며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당연히 알겠지만 발행량이 총 2,100만 개를 완전히 픽스되어 있다며 그리고 좀 있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으니 유동성이 들어올 거라며 그러면 지금 사도 오를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뭐 투기성이냐 뭐 어쩐 거 다 제끼고 올해 저는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지금 사도 된다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3천 개 지른 거 아시나요 네 많이 지르시다 ETF한테 지지 않겠다는 듯이 지르시던데 네 진짜 대단한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융사도 아니고 그게 5만 7천불 올랐을 때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다락같이 올랐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와 대단한 거 같고 저는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일 뿐이지 지금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수중에 있으면 살 수 있고 지금 과열된 거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이 비트코인을 기존에 투자하던 그 파이 안에서 과열돼 있다는 거지 아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공유오피스 이런 쪽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맞아 구글 트렌드 검색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비트코인과 코인이라는 용어조차 구분을 못해 코인이 비트코인인 줄 알아 이름이 맞아요 비트코인 사라 그러면 비트코인 딱 찾아보고 8천만 원이네 그러면 너무 비싸다 이더리움 사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개념도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블록미디어 불미 채널에서 해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멀었네 멀었다니까요 지금 방송하면서도 깨닫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컨스트럭티브 해지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가격이 안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막 비트코인 얼마 갈까 막 다 꿈꾸고 있고 그런 말인베스먼트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아직 과열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은 뭐냐 미국 주식 미국 증시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 요거는 미국 증시야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죠 S&P500과 나스닥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이런 거 나오잖아요 러셀은 어려우니까 빼고 나스닥이 미국 주식장이야 라는 거 우리가 어지간한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그 수준까지만 오면 얘는 더 터질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좋은 것도 바로미터네요 네 왜냐면 우린 나스닥 하면 미국 밤에 주식 아니야? 요거 다 알거든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왜 올라 했을 때 어 그거는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 요 정도만 알면 더 터지고 요게 우리가 맨날 방송에서 비트맨니에서 해드리는 멘트를 사람들이 한 명 하나씩만 더 알아도 반감기고 뭐고 간에 다 제끼고 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비슷한 관점에서 제 기준을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제가 지난 2021년 물장 때 구글 사서 물려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그때 호황장이었는데 왜 물렸지? 네 제가 물려있어요 그때 뭐 난리, 메타버스가 난리였어요 엠시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거래 안 하니까 관련된 주식들을 좀 샀었어요 오히려 피한다고 샀구나 주식으로 네 워낙에 뭐 메타버스는 놓쳐서는 안 돼 버스 막 이런 거 막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게임 회사들 메타버스를 사업 모델을 해야겠다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뭐 NFT 관련된 어떤 주식들 이런 거 사놨었는데 다 물렸죠 그래서 아직도 원금 회복까지도 멀었는데 그 주식들이 원금 회복이 되고 원금 회복이 된다 저는 그러면 끝물일 것 같아요 그때 팔아야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주식장의 바로미터도 그쪽을 볼 필요가 있다 네 전체적인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 자산 시장으로 다 묶어서 보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알트코인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 불장에서 유행했었던 디파이 이자 농사라던가 NFT 메타버스 이거 관련된 거 만약에 사놨다 물리셨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원금 회복하고 돈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로면 이제 과열된 거예요 음 그럼 비트코인이 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300% 가까이 수익이 나갖고 200개 대신 분 아마 홀딩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 다 물렸어 옛날에 샌드박스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계셨는데 구조대가 왔어 어느 날 알트에 불장이 와서 구조대에서 구조됐어 이제 뭐 한 두 달 뒤에 불장 시대가 와서 그때는 비트코인의 매도를 고려해볼 타이밍이 되는군요 그때부터는 매도를 고려해야 돼요 그때 팔란 말씀이 아니라 구조대가 그때 오면 이제 원금 회복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매일 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를 이거 지금 가열된 거 아닌가 이게 끝물 아닌가 약간 이거를 계속해서 면밀히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지난 2021년도 그랬잖아요 20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막 테슬라가 비트코인 산단 뉴스 나오면서 막 왜 저래? 막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막 만불해서 진짜 멍때리면서 올라가는 거 봤지 멍때리다가 막 차고 일어나니까 3배 올라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시점이 오면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 한 1년 정도가 랠리예요 랠리 말하잖아요 랠리고 순환매가 도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때 잘해서 나오셔야 되니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고 아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하는 그런 포인트 잡아놓으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캐치내미 ETF 승인이라 조정어도 약조정이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TF라는 일종의 인증된 세력이 이제 비트코인을 하루에 2주치의 분량을 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밑에를 이들이 사실상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을 깔아주고 있으니 조정이 오더라도 큰 폭으로 과연 떨어질까라는 생각 저는 해보긴 합니다 아무래도 바닥을 깔아주는 주체가 많아졌으니까 하단이 잘 뚫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지성으로 뚝뚝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오르는데 사도 될까 솔직히 말해서 백훈정 이사는 아직 그래도 남은 몇 발은 더 있다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전에 메타들에 물렸던 것들에 구조대가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빠져볼까 구조대가 왔다는 표현 너무 재밌네요 구조대 오잖아요 구조대가 왔으니까 지금 9천만 원 왔잖아요 어제자로 비트코인 구조대 만나신 분들 좀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분명 있을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고 어찌 됐든 간에 알트코인은 더 많을 거예요 워낙에 하락폭이 컸으니까 맞아요 그분들도 구조대 빨리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때부터는 매도도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은 사실 앞에서 얘기한 거긴 한데 반감기가 이제 당장 온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반감기가 온다는 게 많은 분들이 당연히 호재로 여기죠 아까 900개씩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450개 하루에 나오니까 발에 공급량이 뚝 떨어진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가 또 했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반감기가 호재이면 분명한데 이미 반영된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가격이 오를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이벤트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저기 때문에 ETF는 불확실성이 있었잖아 반감기는 그냥 가는 거고 무조건 발생하는 일이니까 이미 가격이 다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리적으로 다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거 900개의 채굴이 하루 채굴량이 450개로 줄어들어서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굴자들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 하루에 채굴하는 게 이 회사의 매출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면 매출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채굴 회사들은 그러니까 로지컬리 가격도 반 이상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 가격을 반감기에 원래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채산성이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한 6만 불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6만 불 이상은 가격이 돼야 채굴할 만하다는 얘기죠 네 450개로 줄어들면 그렇지 이제 하루 한 블록 하나당 채굴량이 6.25개가 아니라 3.125BTC가 되면 이 채굴자들은 현재 채산성이 3만 4천불 정도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6만 불 다음 반감기가 왔을 때 6만 불까지는 올라가야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올라가야 똔똔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결국엔 그렇게 가격이 찾아 들어간다는 게 참 비트코인의 매력인 것 같고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결국 투자를 하고 몰리니까 또 그 가격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채굴자들이 없어버리면 운영이 안 되는 네트워크고 또 발행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없는 비트코인의 생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당장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채산성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맞춰주자라는 게 되어 있어서 이제 무슨 싸우기도 하고 11월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다음 반감기에 채굴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레벨이 6만 달러였고 그 6만 달러를 최근에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맞춰졌다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그 호재 더 이상은 이미 호재가 아니지만 더 이상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반감기 호재는 없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반감기가 지나면 남은 거는 남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의 수요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여기에 이제 달렸다고 봐야 돼요 ETF라는 큰 호재는 끝났고 이미 반감기 끝났고 공급의 스퀴즈는 이제 반감기를 통해 끝났고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이제 트럼프 그가 온다 그가 온다 트럼프 그가 옵니다 그나마 그래도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나마 긍정적으로 돌긴 했죠 그렇죠 원래는 완전히 쓰레기 취급했고 원래 달러 신봉자라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급혐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되게 방향을 선회를 많이 했죠 그 영향을 아마 비백 라마스와 씨라고 같이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경쟁했던 지금은 이제 그 후보 철회를 하고 트럼프를 이제 완전히 지지하는 쪽으로 갔죠 천재 이민자 3세 천재 이민자 3세 비백 라마스와 씨라고 굉장히 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데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 주의자였어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고 가상자산 이런 거 우리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흡수했다 그러니까 마인부구나 굉장히 마인부처럼 흡수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그 표를 안 놓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리 트럼프가 극단적인 이제 우파 성향이 있고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표심을 따오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쇼맨십도 있고 이제 정치인이 다 됐죠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죠 자기의 유세 캠페인이나 자기 감옥 간 걸로 머그컵 만들고 NFT 발행하는 진짜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600만 가상화폐 투자자가 있는데 미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체 성인 남녀의 몇 프로인가요 10%라고 했나 많은 수의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결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화당의 어떤 그 사람은 트럼프는 굉장히 저기 기득권과의 싸움을 모토로 내거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기득권이 아니야 나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야 나 돈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이 사람의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렇다 반대쪽에 진영에 계신 분들은 다 기득권이다 이거 절대 안 좋은 건데 말 못한다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 정신이 사실 암호화폐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전통 뱅커들 그건 너무 확대해석 아니에요 물론 확대해석이긴 한데 그거 비벡 라마스왓이라는 젊은 친구가 얘기한다고 트럼프같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근데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느 주에서는 투표 선거에 나갈 자격조차 없다는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진짜 소중한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싫더라도 혹은 아직은 찜찜하더라도 라마스와시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젊은 나라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이민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졌잖아요 한 번 지난 대선에서 그렇지 그때도 당연히 트럼프가 이긴다는 의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표가 뒤집혔는데 그 경험을 자기가 했으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표라도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은 올해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는 사실 저희 이제 코드러플이라 해갖고 4개 정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올해 이제 하나는 ETF 하나는 반감기 그다음에 금리나 미국 대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두 개 한 개 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9천만 원 넘었고 6만 4천 달러 박수 다 씹니다 예차드님도 축하 드리고요 어머니 통장 통해서 비상금이 있어서 설득하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아직 뭐가 끝난 게 아닌데 너무 축포를 터뜨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경계를 하셔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과거에 물렸던 그런 알트들이 부활조짐이 나고 구조대를 만날 때 우리는 경계하면서 비트코인을 그래도 익절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어라 라는 게 현재의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도 비트코인 자체는 근본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셔서 숫자로 내 금액이 늘었다 나의 자산이 금액만 늘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같이 공부를 저랑 백군종 이사랑 그다음에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립토코리아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 많이 좀 해주세요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지금 최고가인데 지금 미래에세 증권 지금 ETF팀은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서 기절해요 저거 사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만약에 우리나라 ETF하면 이 가격에 참 좋은 먹거리인데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게 참 아쉽죠 9천만 원짜리를 만약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ETF 승인해줘도 1억에 지금 하나에 1억에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도맥가라는 게 없어 없어요 얼마나 설명하고 좋을 시장 그런 상황이 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당국자분들 퇴근하시고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그래도 그런 아쉬움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립토코리아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퓨처머니 라이브 오늘 처음으로 방송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반응이 괜찮을 줄은 몰랐네 진작 좀 할걸 라이브가 너무 재밌는데요 자주 좀 나와주세요 저희 라이브 자주 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또 이웃이니까 최근에 이사 오셔서 저희 마포의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아주 좋았으니까 구독도 많이 늘어야 돼요 저희 산만 목전인데 안 늘어 여기서 그럴 때 되게 조바심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면 일단 저희가 주먹도도 많이 받고 참고로 술 안 먹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빨갛긴 하지만 너무 더워요 이거 기모 옷을 입고 좋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